지금 몸담고 있는 오케스트라에서도 5년 동안 하면서 5년 동안 거의 매주 포항에서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었거든요. 사람들이 다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더라고요. 왜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몸도 상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볼 때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.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... 네. 아, 맞죠. 아, 맞죠.